지금까지 이런 종목 속에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10시 구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종목 갈증을 가장 많이 느끼실 겁니다. 개장 상황 보고 나서 이제 어떤 종목 좀 볼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두 번의 전문가와 함께 핑퐁핑퐁 릴레이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다가 내가 이 종목 관심 가지고 있었다,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서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유스타계 유창희 대표와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최고의 조합이죠. 수요일 조합, 톰과 제리 조합 두 분의 종목 대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각각 5개, 5개,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먼저 공개해 드려야 되겠죠.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오늘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픽입니다. CJ, CGV와 제일기획, SK하이닉스, 인피니트 헬스케어, 카카오 이렇게 5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 5가지를 볼까요? BJ프리테일, CNC인터내셔널, NX, SOIL, 필라홀딩스가 선정됐습니다. 자,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공개해 드렸던 10가지 종목 중에 궁금한 게 있다, 이거 내가 사고 싶은데 매수가나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저희의 샵 3772번 문자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저희가 좀 더 반영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셀린님이 톰과 제리, 유창희 대표님이 톰 같은 느낌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톰과 제리인가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톰 대표님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유창희 대표님의 첫 번째 셀렉 종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뭐 CJ, CGV를 선정을 해봤는데요. 요즘 얘기 많이 나옵니다. 네, 뭐 보이시나요? 네, 네. 지금 보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세상은 백신을 맞은 사람과 아, 이거 맞은 사람과? 네, 안 맞은 사람의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져요. 이외 대표님과 저희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백신 접종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 맞으셨어요? 어제 맞았습니다. 어제 맞으셨어요? 방도 못 나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4, 50만 명 정도씩 접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빠르면 정말 한 8월 달 정도 되면 한 1,500만 명까지도 목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오프라인 활동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면 어떤 서비스, 여행 관련된 종목분들을 많이 보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CJCGV는 지금 극장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한 2주 지나면 갈 수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이런 부분들이 성수기에 진입을 하고, 또 재난지원금도 지급된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왔다라면, 이제는 이제 확인이 된다는 것이죠. 체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 충분히 체감에 많이 올라온 감이 있지만,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CJCGV를 유창희 대표님이 백신 확인증을 플렉스 하시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도 10일 날 맞습니다. 6월 10일, 다음 주에 백신 접종하는데, 정태근 팀장님은 언제 맞으세요? 아직 신청은 아닌데요. 아, 이거 제가 또 이쪽으로 붙어야 되겠네요. 아, 이렇게 좀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신청하셔야 되겠네요. 저는 뭐 자동차 극장 가죠, 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신 접종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맞는 분들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은 어쨌든 소비와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오니까, 그중에서도 수혜 볼 수 있는 CJCGV를 유창희 대표님이 첫 번째 종목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도 이어가겠습니다. 아직 백신 접종 계획이 없으신 정태근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 뭐 자동차 극장 가고 편의점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BGF 리테일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직 짚고. 네, 일단은 최재근의 시장 트렌드가 방금 유창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백신 접종이 전반적으로 트렌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연관된 업종이나 종목들이 계속해서 부각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간차를 두고 편의점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서 유동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날씨가 더워졌잖아요. 그럼 한강원 공원 가게 되면 또 편의점이 GS보다는 CU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해외 유동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은 물론 한강 공원만 놓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플렉스한 공간인 지역 이렇게 보게 되면은 CU가 좀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BGF 리테일을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국내 여행이라든지 그리고 외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편의점 매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실적으로 반영돼야 될 부분이 전반적으로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백신과 관련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다 기대감에 의해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BGF 리테일 같은 편의점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 다닐 때 편의점 많이 안 가는데, 요새는 학생들이 편의점을 되게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등하교가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이 학생들로 인해서 편의점 매출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CLSA 같은 증권사들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 정고점인 18만 5천 원 돌파가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BGF 리테일입니다. 어쨌든 백신 접종도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밖으로 돌아다니게 되면, 집콕 관련 주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이나 밖으로 돌아다녔을 때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BGF 리테일도 투자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러면서 유튜브에 내로님이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너무 돌아다니면서 꿀벌 역할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맞았다고 100% 걸리지 않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나은 게 아니니까 조심은 하셔야 된다라는 걸 유창희 대표님께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내로님이. 마스크 항상 쓰고 다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뭐죠? 네, 제1기획을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경기가 호황세로, 물론 체감 경기랑 또 수출 이런 기업 경기는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수출도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4% 이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소비도 뒤따라서 후행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난주에도 광고 관련된 기업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시장은 더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기획은 든든한 삼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이 또 이제 하반기 신제품 출시를,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광고 집행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북미향 광고 집행이 좀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은 제1기획에는 상당히 좋은 매출 증가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광고 기업들, 사들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 오히려 약간 눌림목이 나올 때, 어제 오늘처럼 눌림목이 나왔을 때 한 번 정도는 매수 관점에서 대응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서도 본다면 외국인들 기간 계속해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이 강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수급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 제1기획입니다. 광고와 관련된 매출이나 집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마 삼성을 뒤를 바치고 있는 제1기획까지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고 있는 사이에 중국 시장, 홍콩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 출발 상황을 좀 볼까요? 0.04% 강부합권에서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3,626선에서 출발한 상해 종합지수 강부합권의 출발이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오히려 약부합권에서 출발합니다. 0.18% 하락하면서 2만 9,414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콩과 중국 시장이 약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은 오히려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코스피는 0.25% 상승, 상승 탄력 많이 빠졌고요. 코스트학은 하락폭이 약간 더 깊어지네요. 0.2% 하락하고 있는 우리 시장의 상황까지 체크하고 이제 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또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제가 왜 또 밖으로 나가나? 하는 얘기가 되실 것 같아요. 일단 또 백신 얘기인데요.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7월 달부터 마스크를 안 쓸 수 있게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마스크를 쓰면 입 주변에 트러블이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 입 주변에 소위 말하는 피부케어 이런 거 많이 받잖아요. 피부질을 받을 거고 그리고 입 주변에 화장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건데 그래서 기초 베이스 메이크업하고 그리고 입술 메이크업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뿐만 아니라 클리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강세해 보일 건데 그중에서 이제 그동안 가려져 있던 부분들 입 주변에 가려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기초 베이스 메이크업이라든지 입술 메이크업에 특화화된 OEM 업체인 CNC 인터내셔널을 한번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상장에 대해서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 기업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화장품 매출 증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추세도 상당히 좀 괜찮게 우상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대가면서 실적과 연결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두 번째 종목은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여기서 첨부를 하자면 클리오도 한번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CNC 인터내셔널을 두 번째 종목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민영 불사조님이 CNC 인터내셔널 공모가에 팔아버렸는데 올라가고 있네요. 라고 하시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CNC 인터내셔널 여기다 더불어서 클리오까지 마스크 벗었을 때 우리가 스킨케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볼까요? 네, 오랜만에 기술주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니스 선정을 좀 해봤는데요. 저는 6월 중시 약간 월초에 조금 붙임 현상은 있을 수 있겠지만 6월, 7월 중시 나쁘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어쨌든 흐름 자체가 악재가 올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기술주들에 대해서, 성장주들에 대해서의 관심도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최근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본다면 외국인들, 정기전자 업종이라든지 자동차 관련된 업종들, 전통 과거 성장주들을 좀 매수를 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나스닥 시장도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특히 업한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 증가로 확인되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IT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다른 공급, 부족 이런 것에 대한 반도체 가격 상승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업황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면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 탄력도 더 크기 때문에 약간 저평가 인식에 대한 기대감들 최근에 수급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외국인 공격적인 건 아닌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한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약간 승매수 기조로 바뀌고 있고 기간들은 꾸준하게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걸 본다라면 저는 조금 한 12만 원 초반, 12만 원대에서는 한 번 정도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윤창희 대표의 세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였습니다. SK하이닉스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약간 관심이 좀 멀어진 듯한 느낌이 있는데 기술주들 대표 종목인 반도체 관련 종목들 외국인들이 그래도 계속 계속 조금 사고 있다라는 것은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 한 번 잡아보자는 의견 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계속 종목 알려드리고 있는데 잘 들으시다가 내가 이 종목 더 궁금한 게 있다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이런 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 보내주시면 두 분이 더 잘 이걸 반영해서 답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 볼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NX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NX 뜨겁잖아요, 이거. 지금 이미 사안가에 들어가버려서 이게 이미 말씀드린 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NX뿐만 아니라 건자재에서 인테리어 다 포함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NX 같은 경우에는 사안가에 간 이유가 어저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모 대학 교수를 찾아가서 재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호응을 했다. 그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사안까지 가버렸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결국 부동산 문제, 그러니까 다음에 어느 쪽이 정권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문제는 계속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신규 어떤 민간 분양이라든지 공공 분양뿐만 아니라 플러스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후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아마 계속해서 부동산 이슈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인테리어와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 일단 NX 같은 경우에는 주방용 가구입니다. 주방용 가구 부분들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LG 하우시스라는지 KCC라는지 현대 엘리베이터라는지 라이온 캠텍이라는지 이런 종목들 되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조금 재개발인 재건축 쪽으로 집중적으로 공약하는 업체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LG 하우시스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NX에서 갑자기 세버렸는데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 시장의 절반 정도 물량을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LG 하우시스는 창호 부분에서 상당히 고급 창호 제품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건축 부분에서 시장에 많이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건축 부분과 일을 시켜보게 된다면 LX뿐만 아니라 LG 하우시스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라이온 캠텍 이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NX 정태근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었는데 재건축 이야기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펼쳐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덤으로 LG 하우시스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오늘 정태근 팀장님이 서브 앵커, 서브 종목들을 많이, 서브 종목들을 많이 주시네요. 좋습니다. 다음 바로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 이어갈까요? 유창희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이슈 때문에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조금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제한적이지만 전화로 본인의 상태를 물어봐서 병원을 가도 되는지 아니면 몸에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게 서비스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런 비대면 서비스에 대해서 의료계가 상당히 반발이 심한데 어떻게든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의료계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보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원격 진료 시장에 대해서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영상, 의학, 정보 처리 이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 저는 비대면 의료 시장은 개방될 수밖에 없다. 의료계가 아무리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개방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그렇다면 최근에 어떤 기업이 샌드박스 규제 완화로 사업을 펼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 것처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는 이제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최근에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정부 정책 수주도 딴 것을 본다라면 저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중기적인 관점에서 인피니트 헬스케어 대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까지 유창희 대표의 정보 확인을 해봤습니다. 월달에 코로나가 약간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 밖으로 나아가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원격 진료나 이런 것들이 우리 피부로 파고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보자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좀 꿈틀거리는 움직임도 있으니까 함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태균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 볼까요? 네, 네 번째 종목은 SOE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일단 경기 회복이 되게 되면 어쨌든 발전용 연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땅땅이 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송용 일단 유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석유 제품의 한 60%, 70%? 이런 부분들이 운송용 연료,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료가 들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계속해서 이게 여가 활동이라든지 외부로 돌아가니 외부로 이렇게 움직이는 일이 상당히 좀 많다 보니까 연료용 석유 수요가 증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립체 같은 경우는 정제 마진이 그렇게 괜찮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운송용 연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포커스에 맞춰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종목을 보실 때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 이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느 이슈에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이 움직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에스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운송용 연료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OECD 석유 재고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감소를 하게 되면서 제거 부담도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됐다는 것들도 현재 매력으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웰 같은 경우는 올해 2조 원 정도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기업은 실적이잖아요. 실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 된다는 부분들도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제 10만 원 돌파 시도가 있었는데 오늘 한 10만 5백 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도 일목을 이용한 매수 한번 해보시고 신고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스웰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어제 오늘 계속 올라가고 있는 에스웰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도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SOE의 흐름을 지켜보죠.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바로 유창희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마지막 종목은 뭐죠? 네, 오늘 카카오 선정해봤습니다. 카카오요? 오늘 제가 추천의 종목인데 흐름을 보신다면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신고가 종목 패턴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을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고점을 돌파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조금은 공격적으로 어차피 가는 종목이 더 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참고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콘텐츠 사업 관련해서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웹툰이든 음악 서비스든 방송이든 카카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제공되는 콘텐츠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거는 앞으로도 카카오의 어떤 주가의 매력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업 공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죠. 물론 어쨌든 이제 좀 이슈가 있고 최근 한 1년 사이에 대형 IPO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뭐 그거는 그거고 IPO에 대한 기대감은 모 회사한테는 항상 호재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주가는 저는 더 긍정적 역할을 좀 할 수 있다. 최근 제가 오늘도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것도 얘기해드렸지만 수급적인 측면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들이 결국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매세가 유입이 된다는 것은 시장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주가 하방을 좀 견직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기관들, 쌍크립 외에서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카카오, 곧 좀 돌파하지만 매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생각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 딱 맞춰서 유창희 대표님 카카오를 다시 한번 주목해보자. 오늘 대형주들을 좀 많이 가지고 나오셨는데 자, 이재행님이 카카오 팔고 모두 투어 샀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모드 투어도 좀 올라가니까 5% 수익을 내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카카오보다 모드 투어 어떻게 보시나요? 뭐 여행주, 제가 아까 CJCGB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주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저는 좀 더 상승 여력은 남아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네, 댓글에 보면 카카오 이제 조금 관심 밖에 있었는데 다시 올라가니까 다시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들을 갖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댓글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이제 정태균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열 번째 종목은 뭐죠? 또 외부로 나갑니다. 휠라홀딩스. 네, 좋습니다. 최근에 골프 치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일단은 미국 쪽에서 마찬가지로 골리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일상 정상화 이런 부분들과 해외, 외부 활동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여가 활동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여행도 많이 하지만은 골프 같은 스포츠도 상당히 많이 즐기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골프 이제 성수기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신 접종과 맞물리게 되면서 이 골프 산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각광을 또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좀 생각을 해봤고요. 어쨌든 2분기 라운딩스도 증가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휠다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아쿠시네트, 바람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이 자회사 효과를 통해서 2분기도 이 자회사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게 재난지원금도 풀게 되면서 이 소비가 의류 초구 정당이 많이 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가와 연관된 골프와 연관된 이 의류 매출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골프 용품, 이 자회사가 골프 용품 관련된 것들은 모든 걸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가 활동 증가, 그리고 외부 스포츠 활동 증가, 거기에 골프, 이런 연결부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져가면서 휠다홀딩스를 한번 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분기 실적 기대감도 분명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5만 7천 6백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오늘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이 종목도 신고가 한번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휠다홀딩스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이 공통적으로 신고가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즘에 시장의 분위기, 작년부터 계속 그러긴 했지만 가는 게 더 갑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흐름을 잘 타보자. 6월, 7월에도 두 분은 좀 시장을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썸머랠리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함께 팁으로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 필라홀딩스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유스탁,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두 분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